어..야.. 오늘 오늘 방송하시네? 야 지수 누나 잘한다니까 어? 지금 여캔분들이랑 비교 안되지 클라스..클라스가 다르지 클라스가.. 또 이거 끝나면은 팬 가입하겠습니다. 지수 누나랑 알죠 당연히..어? 밥도 같이 먹은 사이입니다 예전에.. 갔는데 내가 누..아니야! 어? 야 그때 예전에 스베누 시즌 1 할 때 그때.. 그때 막 연습 도와주고 그랬어요 지수 누나가..어.. 막 편하..내..내가 그나마 편하다고 그랬었어 예전에.. 숙소랑 연습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집안에..근데 그때는 그 지수 누나 단독 방이 있었어 혼자 쓰는 방이 따로 있었고 플래동 갔을때는 이제 출퇴근식으로 했지 숙소랑 그 연습실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지수 누나 마카롱 좋아하실라나 근데? 그 여자분들 보통 마카롱 좋아하시거든 암..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끝나면은 팬 가입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..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 마카롱을 판다니 야 그냥 드려야지 어? 나..나 번호 있는지 한번 본다 어! 있는데! 아 있는데 이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게임 끝나고..어! 끝났다 타이밍..타이밍 한번 잡아볼까? 바로 레더 돌리진 않겠지? 바로 돌리진 않겠지? 지금? 저 충전했어요 천개 어 지금이다 네 누나 진짜 오랜만이에요 혹시 마카롱 물어볼까? 혹시 마카롱 좋아하세요 누나? 좋아하시나? 어 못보..못보신거 같은데? 어 가시는거야? 뭐라고 하셨어? 아..이건가 또 있구나 어..하헣헣헣헣헣헣헣하 어허허헣헣헣헣헣헣헣하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. 혹시.. 마카롱.. 네? 좋아하시나요? 야..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나 좋아하지 나 마카롱 완전 좋아해 야, 오, 야, 역시 좋아하시네요 잠깐만 어? 저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게요, 누림 어? 저 지수 누나랑 예전에 밥도 먹은 사이입니다, 여러분들 잠깐만, 나 몇 등인지 한 번 볼게요, 잠깐만 어? 저 회장, 회장이네요, 회장 스크린샷 어떻게 찍지, 형들? 왜 안 찍히냐, 이거 저장해놓고 싶은데 목표, 목표 위치는 살면서 첫 회장 등급 흐헝 목표, 설정! 아니지, 안 잊었지, 어? 두 번째지, 두 번째, 알고 있지 하는 김에 회장하라고? 어허? 어허? 여그레, 어허? 딸, 여기까지 할게, 어허? 무섭다, 나 무섭다야, 이제 어허? 어허? 목표, 설정!